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살리오 캐릭터 5가지 만약 사람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? 1. 마이 멜로디 토끼를 의인화한 캐릭터이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여자아이로 할머니가 만들어준 귀여운 두건을 좋아해 늘 쓰고 있다 2. 크로미 검은 악마 귀 모양의 두건을 쓴 여자아이로 할로윈에 태어났다 마이 멜로디의 라이벌이며 여성스러운 성격이다 일기쓰기 곡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3. 시나모롤 구름에서 태어난 강아지로 꼬리가 시나모롤처럼 생겨서 시나모롤이라고 부른다 매우 상냥한 성격으로 귀로 하늘을 날 수 있다 셰프가 되는게 꿈이다 4. 포차코 남자 강아지로 친구가 많고 호기심이 많은 참견쟁이다 스포츠와 산책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5. 폼폼프린 베레모를 쓴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로 취미는 가족들 신발 모으기이다 카라멜 푸딩과 산책을 좋아한다 취미는ад댕